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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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가 고업부가 같이 첨단 절삭공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국비와 시비 등 1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공구 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공구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장비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